최용실 가수는 동배가 다시 보내줍니다 이소리가 소리를 준비하시고요 해외일수 없을 수많은 밤을 내가 죽으려 해도 아픔이며 얼마나 울었던가 동배가 다시 그리움에 늦춰서 울다 지쳐서 목 깊은 빨갛게 봄이 들어서 노래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 뇌에서 엄청 좋아한답니다 건강해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해지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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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못한 사연을 다주게 않고 오늘도 이날이 이는 동배가 다시 가신 입은 누웠네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봄에서 찾아오려라 네, 멋지십니다.